그 장 봐라, 어? 와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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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! 쪼리뛰기 21시! 목소리 봐라! 더 크게! 야! 다 왔습니다. 너 일로 튀어와! 뭘 드리번거려, 어? 황 날려버리기 전에 얼른 안 튀어와! 저요? 그래 너, 어? 안 오지? 아! 야, 어디 선생님도 있으면서..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한 번만 봐주세요. 아! 자, 봤다, 됐지, 어? 이게 바지와 스타킹이야, 어? 복장불량 쪼르띠기 20배 실시! 실시! 똑바로 못해, 어? 야! 야! 이렇게! 이렇게 못해, 이렇게! 이렇게 하란 말이야, 이렇게! 복장불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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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가 커튼들이 이렇게 두꺼운 걸... 박 선생! 나도 나도 나도! 내가 그런 거야? 네? 알잖아, 나 햇볕 알러지 있는 거. 아... 그래도... 이건 좀 너무 어둡지 않아요? 그래요? 그럼 걷어요, 커튼. 내가 모자 쓰고 일하면 되지. 미안해. 자기가 이런 거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한 내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. 나는 햇볕에 타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걷어. 얼른 걷어. 박 선생님, 그냥 제가 좀 참으면 될 거 같아요. 그럼 이해 좀 해줘, 응? 내 피부 얼마나 예민한지 알잖아. 네. 참, 새로운 원어민 교사 집 구하는 거 말이야. 난 햇볕 알러지 땜에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박 선생이 좀 하래. 아... 그럼 집 제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? 방금 말했잖아. 아... 근데 새로 오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? inh-是的. 이ο chce마다 갈 bass 구입ồi that well gewam 저기 시카 있어요? 네? 시카 없어요? 시카! 시카는 없는데, 죄송합니다. 그럼 뭐... 동치미국 같은 거 있나요? 그것도 없어요? 가자!